저처럼 마블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스파이더맨은 쉽게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짝사랑도 나오고 네, 좀 코믹에다가 로코물도 섞여있고요. 그냥 마블 액션 영화라고 보기엔 좀 독특한데 평범한 고등학생 애가 옷만 입으면 막 날아다니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스파이더맨의 특성이 잘 살아난 영화인데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벤져스하고 타노스의 최후의 결전, 이게 엔드게임의 내용이었죠. 그 결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학교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러니까 좀 쉬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워낙 엔드게임데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짝사랑하던 MJ한테 파리에서 아주 멋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는 곳마다가 그냥 빌런들이 자꾸 출연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어벤져스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가 그걸 이어받아서 네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터 파커는 나는 좀 평범한 일상의 행복도 누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골치 아픈 히어로 역할을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다가 뭐 나중엔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히어로의 길을 택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그래픽이 멋지겠네요. 이번에도 진짜 멋진데요.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를린의 폐공장에서 빌런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진짜 아주 환상적인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 멋지고 또 이번에 나오는 빌런이 물이나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뭘 흡수해서 커지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근사하고요. 또 스파이더맨 하면 역시 빌딩들 사이를 탄력 있는 거미줄을 이용해서 날라다니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주 멋있게 진짜 운동감 있게 잘 그려졌고 또 후반부에는 살인 드론 들 수십 개 거의 수백 개에 가까운 것들과 사투를 벌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마블의 명성에 걸맞는 컴퓨터 그래픽과 액션만큼은 이번에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그동안 스파이더맨에서 볼 수 없었던 볼거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 장면 홀로그램도 굉장히 멋지고요. 또 스파이더맨 하면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건물길 사이를 날아다니는 장면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유럽 관광지들 베니스나 파리, 런던, 베를린, 프라하 이런 곳에서 날아다니거든요. 휴가 못 가는 분들 대리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작이죠.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전작인 엔드게임이 너무 대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왜냐하면 엔드게임이 한 시즌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명확한 힌트는 그다지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한테 뭔가를 물려주죠. 그 이후에 도대체 누가 그걸 물려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힌트 정도만 어느 정도 그려지고요. 쿠키 영상도 제가 불 꺼진 다음에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결정적인 힌트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터몰랜드가 주연이 된 다음부터는 좀 10대 청춘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MJ와의 로맨스가 아주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벤져스의 좀 어두운 색깔을 희석시켜주는 좀 가벼운 코믹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연 배우들이 우리나라 온 거 보면 한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여줄 것 같아요. 마블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먹여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뭐 이번 주는 스파이더맨이 강세를 보일 것 같고 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